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에픽게임즈가 며칠동안 매일 24시간 동안 무료 게임을 한개씩 공유합니다 자 배포 중이구요 자 이 게임은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탐험 생존 게임 The Long Dark 입니다. 게이머는 지구 자기장 이상으로 인한 대지향이 휩쓸고 간 세상에서 혼자 드넓은 설원 황무지를 탐험하며 살아남아야 하죠 좀비 등은 등장하지 않구요 오직 플레이어는 추위 그리고 자연 속이 늑대 같은 위험들만 위험들로부터 생존해야 합니다 Long Dark는 캐나다의 힌터랜드 스튜디오 에서 만든 1인칭 오픈홀드 생존 게임 입니다 처음 2014년 9월 스팀에 출시되었구요 다른 생존 게임 더 포레스트 처럼 개발 게임 개발비를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앞서 해보기 를 통해 출시 했으며 3년이 지나도록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얼리 액세스 게임이 모범 사례로 보고 있죠 자 공식 한근화를 지원하구요 자 주인공은 배달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같이 플레이를 보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에픽게임즈를 통해서 무료로 24시간 배포 중입니다 자 끝나기 전에 꼭 다운받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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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